디켓 오브 러브 공감의 10년 XSFM 건조에디터가 잠깐 안에 있고요. 안녕하세요. 건조에디터입니다. 건조에디터의 풀픽은 바뀔 때마다 동물들입니다. 그렇죠. 정말 오랜만에 제 얼굴을 해놨더니 너무 어색해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아, 바꿨어요? 네, 이제 다시 바꾸려고요. 그래서. 좋은 생각이에요. 건조에디터의 집 개가 트로트 가수처럼 진한 쌍꺼풀을 가지고 있는 집. 너무 놀라워서 우리 개랑 비교되어 보고 막 그랬었는데. 서울에 안 있고 거창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유롭게. 그 친구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서 밥 먹고 문을 열어달라고 계속 울어요. 그럼 밖에 혼자 나가요? 그럼 밖에 혼자 나가요. 그럼 이제 탐험을 좀 해요. 탐험을 하고 돌아와요. 밥을 먹어요. 그럼 사람은 그 과정을 함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멀리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만나고 뭐 그런 거예요? 친구들은 없어요. 아쉽게도. 친구들 없어요? 동네 개들이 있을 텐데. 사실 그 동네 개들이 일단 저희 집 근처에 집이 별로 없어요. 아, 그래서? 농장입니다. 네. 그리고 십골 개들은 보통 큰 개를 키운다면 묶어놓고 키우죠. 아, 그렇죠. 큰 개는 말썽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 친구는 작은 양반입니다. 네. 아주 작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고양이도 있지 않아요? 고양이도 있죠. 아, 고양이랑 놀아요. 그리고 개랑. 고양이들은 어떻게 지내요? 고양이는 이제 아침 5시가 되면 문 앞에 와서 울어요. 밥 내놓으라고. 네. 모닝콜이에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그 소리에 맞춰서 일어나서 밥을 주면은 비닐하우스에서 열심히 뒤를 잡습니다. 그 친구도 돌아다니죠? 네. 돌아다니죠. 리드줄 같은 거 필요 없잖아요? 전혀 필요 없죠. 아. 이 환경에 동물들과 살면 동물행동권 단체가 왜 필요한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한 정말 10분만 차 타고 나가면 그게 너무나도 필요한 환경들이 계속해서 보여지죠. 네. 도시에서 반려동물들과 살아가면 도시 생태계에서 혼자 살아남을 수 없는 친구들이 혼자 살아남으려고 노력하는 장면들을 많이 봅니다. 네. 그러니까 캣맘이 되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 그게 모이면 자원봉사단체가 생기고 더 커지면 나중에 관련한 법도 생길 수 있지만 적어도 이 분야는 자원봉사단체, NGO단체가 없으면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주 오래된 단체들이 꽤 있고 그 중에 가장 큰 단체가 두어 개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카라아죠.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NGO 활동가의 기본 수업을 들었는데 심화 학습 과정이 바로 다음 주에 이어지게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카라 노동조합을 검색해보시면 생각보다 황당한 뉴스들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 학대라든가 대체 골드바는 무슨 얘기이며 우리 방송에 나오는 노조의 활동가 분들이 다 동일한 조건을 갖추고 계십니다. 노동운동가로 처음부터 키워진 것이 아니라 그냥 해당 분야에 오랫동안 일하던 직원 출신들입니다. 동물들을 돌보는 일을 아주 오랫동안 해오셨던 분들이고 노조를 만든지는 그거보다는 훨씬 조금 됐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해결의 실마리, 데일리 라이트 맥주요모, 꼼꼼한 사람들이 쓰는 요즘 치약, 대한민국 1호 반값 생리대 29 Days, 내 곁에 종로 5가 더 쌍화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머리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내면 죽는 거야. 데일리 라이트 맥주요모? 뭐야, 그건 머리에...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 라이트 맥주요모. 요즘 치약 뭐 쓰세요? 요즘 치약이요. 요즘 치약. 까다로운 사람들의 치약, 안심치약, 요즘치약.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 Days,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8시간 정성껏 다련은 현대인에 맞춘 프리미엄 한방차. 더 쌍화. XSFM 가먼츠 티셔츠가 왜 품절이 안되나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품절 안됩니다, 이번엔. 화수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예약 판매가 시작되어서 진행 중입니다. 네. 김땡혜님의 후기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딱 한 번 후드티 성공하고 매번 실패를 하다가 이번에 드디어 10주년 티 구매는 성공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처음에 파란색과 흰색 두 개를 샀는데 생각보다 너무 촉감도 좋고 천이 고급이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 가족은 패션을 전공합니다. 아, 진짜요? 네. 그 친구가 보고, 어, 이거 좋은 원단이네? 돈 많이 들었겠는걸?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이 가격에 실화야? 전 버전들 품절로 못 샀던 내가 안타깝고 점점점 히읗히읗. 네. 골프 의류로 둔갑하면 가격이 3배에서 10배까지 뜁니다. 너무 좋아서 한 개 더 구매를 하려니 거의 품절이라서 남은 거 한 개 더 사서 3개가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검은색도 하나 장만하고 싶었는데 못 사서 아쉬워요. 검은색이 휘뚜루마뚜루 입기엔 제일 좋은 색깔이죠. 언제나 검은색이 제일 많이 팔리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쟁여놓으신 검은색이 많은 고객들이 있다는 걸 아는데 아무튼 더 삽니다. 요즘 운동할 때 산책할 때 입고 다니는데 정말 딱입니다. 아 이럴 때 검은색이죠. 네. 또 여성분이신 것 같은데 흰 셔츠는 웬만큼 두껍지 않으면 물론요. 비칩니다. 네. 비치죠. 네. XSFM은 물론 흰색도 안 비치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10장 사서 여름 내내 입고 싶은데 물건이 없네요. 이젠 영원히 있습니다. 당분간. 와 제 최애는 파랑이에요. 핑크 기다립니다. 핑크 나옵니다. 제가 핑크 봤거든요. 완벽한 딸기요일 색깔입니다. 건조 리스트와 저희가 합의 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자한테도 어울리는 색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습니다. 톤을 별로 안다는 걸 제가 확인했어요. 네. 좋은 제품 팔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땡희님. 7월 14일 예약 판매가 종료가 되면 이제 더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7월 14일까지만 판매합니다. 일주일 남았죠? 네. 아직 넉넉한 시간이 있으니 후기와 실측을 여러모로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 무조건 판매합니다. 계속 열려있고 품절 없습니다. 대신 그 주가 지나면 완전히 끝납니다. XSFM 가먼트 엑세스몰에 들러주시기 바라고요. 21세기 노동운동 라이프스타일 가이드북 좋게 된 땡땡땡 광고전에 소개해드린대로 2002년에 설립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동물권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카라의 노조활동가들을 모셨습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 카라분회의 직접 소개하시죠. 우선 지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카라지회고요. 그래요? 네. 이게 올해 명칭이 바뀌어서 바꿨어요? 네. 아직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노조는 명칭을 왜 이렇게 신경만 쓰는 거예요? 막 틀릴 거야. 네. 저는 동물권 행동 카라의 2016년도에 입사한 9년차 활동가이자 동물권 행동 카라의 후원자이자 민주노총 카라지회의 지회장 그리고 전진경 대표에게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고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연선 지회장님이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라지회에서 원치 않았지만 소쟁 부장을 맡고 있는 김기옥 활동가이고요. 저는 지금 카라 후원한 지 한 8년 정도 되었고 제가 대학생 때 처음 카라를 통해서 봉사를 시작해서 12년차 봉사자이기도 합니다. 직원이 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직원이 된지는 4년차 됐습니다. 4년차?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라지회 사무장 최민경 활동가입니다. 동물권 행동 카라의는 2019년에 정책팀 활동가로 입사했고 작년에 정직 3개월 당했다가 최근에 부당징계 인정을 받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는 그 정도로 짧게 해득하시길 바란 건 아닙니다. 괜찮아요? 그럼 지금부터 길게 물어보면 되죠. 재회장님, 그렇겠어요. 여기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원래 후원 회원으로 이 조직을 처음 만난 분들이 되게 많겠어요. 그런 경우도 많고 봉사자에서 시작하신 분도 많습니다. 그러면 정직원이 되서도 후원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와, 자동으로 급여의 일부가 깎여 나가네요.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본인이 원해서 하시는 거니까. 네. 저는 입사하면서 후원을 시작을 했는데요. 전혀 강요나 이런 거는 없었고 정말 자발적으로 활동가들이 내 월급을 내가 주는 기분인 것 같긴 하지만 또 자발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많습니다. 재회장님은 9년 됐다고 하셨어요. 9년 동안 여기서 뭘 하셨습니까? 저는 처음에는 입양 봉사팀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입양이랑 봉사를 주관을 하고 그다음에 열악한 사설보호소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팀에 입사를 해서 3년간 그 팀에 있다가 제가 동물권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야생동물과 전시동물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쪽 활동을 좀 해보고 싶어서 정책팀에 지원을 해서 정책팀 활동가로 작년까지 활동을 하다가 그다음에 작년 8월 말에 전진경 대표로부터 너는 4일 뒤에 파주에 있는 더범센터로 출근해라 해서 더범센터에서 지금 돌봄활동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장을 끝내실 때마다 어떤 억하심정이 담긴 이야기를 굳이 꺼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개가 자연스러웠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저는 소개만 원했어요. 야생동물과 관련된 활동은 뭘 해요? 동물권 단체가. 그런 거는 흔히 일반인들이 생각하기 힘들잖아요. 유기동물이라든가 구출된 동물들 가지고 하는 건 아는데. 사실 인간이 거의 지구의 모든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거기에 야생동물도 자유로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모든 야생동물을 저희가 보호하기는 아직 저희의 역량이 부족하고. 예를 들면 어떤? 전시동물을 주로 하게 되는데요. 전시동물이라는 동물원을. 네. 동물원 동물들이나 쇼동물들. 쇼. 체험활동을 중단하라. 이런 캠페인을 하기도 하고. 아 그건 돌고래 정서야 안 좋은가 봐요. 그 돌고래에 사람이랑 접촉하는 게 좋지 않고. 굉장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정형행동을 하는 돌고래들이 많이 있어요. 정형행동. 네.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고. 그리고 뭐 돌고래를 더 이상 전시동물로 가두지 말고. 전시하는 환경 자체가 돌고래한테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미 돌고래를 수입하는 거는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돌고래 전시는 점점 없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아 맞아요. 저 울산에 고래화물관 가서 봤어요. 네. 거의. 한 수십 년 전부터 폭영도 줄여나가고. 맞아요. 네. 전시동물들도 줄여나가고 하는 게 그게 다. 그러니까 연구에 의해서 다 얘기가 된 거고. 국제기구들도 다 합의를 본 수준인데. 이해 못하는 분들도 많죠. 아 그죠. 그것도 뭐 의회에 올라가고 아니면은 관공서에서 논의가 될 정도가 되려면은 민간단체가 연구도 하고 주장도 하고 다니고 해야 되니까. 그런 분야에 관심이 있었다. 기자회견도 많이 했고 찾아가서 1인 시회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활동들을 많이 했고. 뭐 그리고 우리나라가 웅담이 아직 이제 채취는 불법이 아니고 사육도 불법이 아닌데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런 거 고발하는 기사를 한 저 초등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쯤에 뉴스데스크에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아직도. 맞아요. 그게 이 웅담 사업 자체가 농림부에서 농가의 수익 사업으로 권장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 원죄라고 해야 되나. 이게 정부에 있어요. 이 사업의 원인. 이 학대의 원인이. 80, 90년대에 처음 보도됐을 때 원국민이 공분을 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곰을 어떤 방식으로 못 움직이게 해놓고 그걸 살아있는 곰에서 빼가는가 보면서. 네. 맞아요. 그래서 현재는 법적으로는 10년 10살이 넘은 곰에게서만 웅담 채취를 할 수 있고 살아있는 곰에게서는 할 수 없고 곰을 죽인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도 올해까지만 유예고 작년에 법이 통과가 돼서 사육고문은 이제 2026년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없어져요. 그런 것도 동물권 단체들이 열심히 활동을 한 결과 중에 하나죠. 이런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한 정도면 이 단체는 제가 흔히 알고 있는 자원봉사자 다수와 그냥 사실상 생계일 내팽개친 듯 보이는 활동가 몇 분이 위기투합해서 만든 그런 조그만 단체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처음에 소개하실 때 잠깐 사설보호소 지원이라고도 소개해 주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민단체가 시민단체를 지원하고 다닌다는 거잖아요. 그게 되는 단체들은 진짜 규모가 크고 몇 없거든요. 동물권 단체. 카라의 크기를 알 수 있게 해줘요. 네. 소개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국내에서 제일 큰 동물단체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열악한 사설보호소가 정말 많아요. 정말 개인 사비를 들여서 동물을 보호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도와주는 사업도 내부에 있습니다. 그중에 정신나가 호더 있으면 가끔 뉴스에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지자체랑 연계해가지고 치료도 받게끔. 여기서 치료는 동물? 그러니까 그분의 정신감감. 할머니, 할아버지? 네. 아, 그분까지? 그러니까 그분은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지자체에서 그분을 하게끔 치료하고 도와드리게끔 하는데 그러려면 동물들이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동물들은 저희가 맞고 이제 사람은 지자체에서 맞고 이런 식으로 같이 일을 하기도 합니다. 진짜 다양한 분야잖아요. 카라가 하는 일이 그러면. 네, 맞습니다. 사무장님은요? 최민경 사무장님은? 네, 저는 처음부터 정책팀으로 정책팀 활동가로 입사를 했고요. 정책팀은 분야가 넓겠지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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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일하나요? 카라 같은 경우에는 정책팀 안에 캠페인 주제별로 활동가를 이제 업무 배치를 해서 길고양이 파트, 또 이런 식으로 지회장님처럼 전시아생 파트, 작년에 법안, 올해 법안이 통과됐죠. 게시경 종식과 관련된 파트, 이렇게 파트별로 캠페이너를 채용을 하고 그 캠페인들이 또 공동으로 캠페인이 진행될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정책팀으로 묶여 있어요. 김건희 법이라는 이름 세상에서 제일 싫어할 분들이 여기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책팀 안에 이제 각각의 그런 주요 주제별로 담당 캠페이너가 있고요. 저는 처음에는 이제 농장동물 캠페이너로 입사를 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농장동물들의 복지나 처우를 개선하는 활동을 하다가. 그건 국내 산업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일인데.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경찰서도 갔다 오고. 아, 그래요? 뭘 하다가? 뭐 하시다가? 그 돼지 살처분 저희가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네, 집회하시다가? 저희가 보호 중인 미니피그들이 있었어요. 미니피그도 공장치축산에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살처분을 해야 된다. 정부는 그런 지침이었고 저희는 이제 반려동물로 보호 중인 돼지들까지 살처분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가축전염법이 또. 그 메시지를 누가 전달해 주지 않으면 반려동물로 돼지를 키우고 있던 분들이. 그냥 가족이 사형당하는 상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강화도에 있는 한 미니피그는 당시에 살처분으로 희생되기도 했었어요. 축산동물로 있는 돼지는 아니었지만. 너무 순진하고 쓸데없는 표현인가? 말 그대로 죄 없는. 맞습니다. 전염병 검사 같은 거 없이 그냥 돼지라는 이유만으로 다 살처분당하는. 그럼 이제 그런 짓을 쫓아가셔야 되는 거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논평도 내고 기자회견도 하고 여러 가지 캠페인을 하다가 점차적으로 그런 극한 상황이 있는 동물들에 대한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제 업무가 좀 더 학대나 학대를 고통받는 동물들에 대한 해결에 조금 더 집중되게 되면서 동물 학대 사건을 담당하는 활동가로 업무가 조금 바뀌었어요. 동물 학대 사건 담당? 네. 그러면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디테일하게는? 요즘에는 사실 온라인에 동물, 특히 고양이 같은 경우에 학대하거나 이런 걸 전시하고 과시하는 이런 범죄들도 많고 사람 엔범방처럼 고양이를 어떻게 괴롭히고 살해하는지를 고양이 엔범방, 동물판 엔범방이라고 해서 모여서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런 온라인상에서의 범죄들도 있고 그 외에도 현실에서도 때리고 죽이고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공권력으로는 동물 학대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걸 공론화하고 고소고발도 직접 하고 아직 사법당국의 전문가 포지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동물 같은 경우에는 사망을 했을 때 그 사망 원인을 밝히는 부검 체계가 국내에는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었어요. 최근에 이제 그런 것들이 시민단체 활동으로 인해서 필요하다. 국내에도. 그래서 동물 범죄 관련해서도 전문가가 필요하고 동물 사체에 대해서도 그 살해 도구라든가 그 살해 어떻게 이 동물을 학대했는지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것들이 범죄학적으로 국내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살인사건하고 동일하게. 네. 맞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앙심을 품은 사람이 그걸 보여주는 방식으로. 네. 맞습니다. 하는 경우에 대한 건 연구가 필요하다. 아. 그러게요. 이거는 시민단체가 먼저 안 움직이면 의회가 먼저 하고 경찰이 먼저 할 일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많이 그 토막난 동물 사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현장에서 모아서. 현장도 가세요? 네. 네. 현장에서 직접 토막난 사체들도 많이 이제 수습해서 데리고 오고. 트라우마 오겄네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사체에게 약. 사체에게. 희생된 동물에게 약속을 합니다. 너의 그 억울한 말 못하는 동물이지만 너의 억울한 죽음의 사연을 밝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해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열심히 고소창도 쓰고 현장에서 목격한 것들을 또 열심히 기록을 해야 이제 그게 수사가 되거든요. 그 되게 80년대 하드보일드 무비 주인공 가는 것 같은 편이 잘하네요. 정의감에 가득한. 실제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요. 토막난 사체는 부검을 보내면 이제 검역본부에서 다시 반출이 안 되기 때문에 동물들을 기리는 장례를 정식으로 해줄 수도 없어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또 부검을 보내야 어떤 도구로 어떻게 살해됐는지를 밝힐 수가 있다 보니 그런 것들을. 인식집 없으면 신원 밝히는 것도 어렵고. 어렵죠. 대부분 CCTV도 거의 없고. 그렇잖아요. 또 보호자가 없는 동물이 주로 많이 희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찾아요? 저희가 직접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그 일대에 잠복을 한다거나. 되게 정책팀이라는 단어는 차무장님의 업무를 아무것도 설명해주고 있지 못하네요. 하드보일드 부서라고 저는 참고삼아 부르겠습니다. 똑같이 본인 소개해주세요. 저는 회원모금팀에서 일을 지금은 하고 있는데요. 회원모금팀. 네. 시작을 제가 서울시 지원사업 프로젝트 인력으로 처음 시작해서 동물들 구조를 하면 서울시 지자체에서 전체를 케어하기가 어려우니까 단체들에게, 시민단체들에게 위탁사업을 주는 거예요. 그거 담당을 제가 했었는데 그때 멈췄어야 되는데 멈추지 못하고 재입사를 해서. 후회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자니까요. 회원모금팀에 입사를 했고 저는 원래 브랜딩하고 네이밍하던 클라이언트 잡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아, 예, 예, 예. 네. 그래서. 광고회사. 광고회사는 아니고. 같은 포지션. 광고, 홍보 마케팅 쪽으로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래 외부에 있을 때도 카라에 후원처를 조금 연결해주거나 이런 일들을 했었어요. 봉사자들 때. 카라에 오시기 전에도. 네네네. 아, 봉사자들이 그런 거 도움 많이 주죠. 네. 이제. 너무 잘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제가 들어와서 하게 되었고. 저희는 이제 회원모금팀 중에 제가 맡은 파트는 기업 후원. 그리고 팬클럽 후원 업무를 맡고 있는데. 팬클럽 후원이 뭡니까? 저희가 후원이 이제 카테고라이징이 좀 다양해요. 그래서 뭐 기념일에 후원하실 수 있는 후원 기금이 있고. 아, 예. 팬클럽 후원 같은 경우는 이제 아티스트의 팬클럽들이나 뭐 아니면 작품의 팬이시기도 하고. 다양한 팬들이 이제 어떤 팬의 그 아티스트. 강아지 고양이 팬인 줄 알았네. 아, 아니에요. 팬더처럼. 그런 건 아니군요. 아티스트의 팬분들이 이제 마음을 모아서 그 기념일을 기념하면서 후원해주시는 후원이에요. 아이돌 팬들이 보통 그 생일이나 데뷔 며칠. 맞아요. 데뷔 며칠을 세는 이유는 그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기념일을 많이 만들 수 있어서 좋다. 99일에도 해도 되고, 100일에도 해도 되고. 그러면 그때마다 뭔가 사회에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하니까. 이게 이제 신화창조가 잘못 만든 문화죠. 뭘 돈 모아서 기부를 하기로. 저희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죠. 그걸 따로 다니는 전문가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저는 이제 아이돌 문화나 이런 거에 많이 밝지 못했지만. 네. 이제 입사를 해서 팬클럽 문화를 또 쫓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만 단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 그 아티스트의 기념일이면 그 아티스트 공부를 먼저 해요. 나무 위키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이제 저희가 후원에 대한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때. 나무 위키를 해서 가장 오염 덜 되는 분야죠. 그리고 이제 또 팬마다 그 색들이 있으시잖아요. 사용하시는 이모티콘. 당연합니다. 그걸 이제 또 공부를 미리 해서 그분들께서 가장 원하는 결과물을 낼 수 있게 굉장히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피드백이 좋아요. 그죠. 공부하는 머글이라고 부르죠. 네. 맞아요. 생일시 생일분에 올리는 또 문화가 있어서. 그래서 새벽에 이제 가끔 깜빡하고 예약을 못 걸면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3시 26분에 꼭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제 후원 담당자는 전문 분야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맞아요. 보통은 이제 기업 목 저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는 게 실제로 하는 일이 목을 저르는 건 아니니까. 저는 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니즈를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제는 팬클럽들도 그만큼의 큰 손이고. 그럼요. 네. 진짜 큰 손이세요. 왜냐하면 팬이 부자일 가능성은 매우 높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인원이 많으시면 그만큼 금액을 또 많이 모아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비단 아이돌뿐만 아니라 어떤 작품의 팬이신 분들 이거나 아니면 진짜 어떤 그 인플루언서나 뭐 동물의 팬이신 분들도 있고. 생각보다 이 팬의 그 문화의 분야가 굉장히 다양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또 되게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많은 그걸 공부해서 늘어나는 전문성만큼 후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 거 아니에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 저는 제 개인적인 만족도인데 작년에 하신 분들이 어느 날짜에 했는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올해 오실까. 그게 이제 저의 개인적인 기대인데 많이 오세요. 그래서 아 내가 작년에 못하지 않았구나. 그거에 약간 지표를 혼자 스스로 그냥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가 돼 있는 상태면 전화가 오면 작년 얘기를 쫙 털어놓을 준비를 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미 쌓여있는 라포를 버리지 않고 재려놨다가. 맞아요. 그래서 메일을 항상 쌓아두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의 성함 그리고 이제 그 팬클럽에서 활동하시는 활동명. 그리고 그... 대박. 그 팬 아티스트의 특징 이런 걸 다 기억해놓고 그리고 제가 좀 잘 알았던 아티스트거나 이러면 뭐 가사를 인용해서 뭐 메일을 보낸다든지. 어머. 여기서부터는 체온이 내려가요. 그렇죠. 제가 무섭네. 약간 노조 내에서 광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생팬은 봤지만 팬의 사생은 처음 보거든요. 깜짝이야. 그리고 이제 내부에 그 팬 문화에 밝으신 분들이 계셨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안 계시지만. 그래서 그분들에게 항상 이제 배워요. 이게 맞냐. 이 방향성이 맞냐.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컨펌을 해주십니다. 어. 맞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라포 형성 얘기를 너무 잘해주신 게 저도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하는 업에서.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항상 기억하고 있다가 이런 말들을 해주거나 아니면 카라와 관련되어 있는 아티스트의 팬분들이 또 많이 오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카라 활동에 관련되어 있는 또 아티스트들을 다 기억해놓고 그리고 이때 이런 부분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또 팬분들이 같이 선양 영향력을 끼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해드리면은 서로가 너무 행복해지는 거죠. 연예인 유명인 본인들도 기부 많이 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소셜 업무의 일부잖아요. 지금은 연예인들한테. 네. 그러니까 이제 영화제가 있어요. 동물 영화제가. 그래서 거기에 또 이제 홍보대사로 와주시는 분들의 팬분들은 또 챙겨서 항상 팬클럽 후원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잘 챙겨줬다가 원하시는 좀 데이터를 드리기도 하고. 지금은 저희 스튜디오에 마이크랑 라포를 좀 쌓아주세요. 점점 멀리 가시는데. 세 분 다 되게 전문가시네요. 본인 분야의 전문가들 보통 노조 잘 안 만들어요. 노조가 언제 어쩌다 생겼습니까? 누가 먼저 말씀하실까요? 지혜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저희는 처음에 노조를 만들 생각이 정말 1도 없었어요. 저희는 이 일을 하는 데 집중하고 싶지. 사실 노동권에 전혀 문외 아니기도 했고. 엔저들 보통 그렇습니다. 네. 관심이. 그리고 사실 그 모든 시민단체에 있는 노조가 같은 고민을 갖고 있을 텐데 우리가 노동자인가 활동가인가에 대한 정체성 고민부터 시작해야 했었어요. 노동자와 활동가는 다른가 같은가? 네. 그래서 지금의 결론은 약간 노동자, 네가 노동자냐 활동가냐라는 고민은 너는 한국인이니 여성이니? 라고 묻는 것과 같은 질문이다라는 결론을 내기는 했는데. 할 필요 없는 질문이다.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초반에는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지금까지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사실 작년 초부터 저희가 조직 문화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23년 초요? 얼마 안 됐군요. 네. 23년 초부터 이제 약간 조직이 내가 사랑하던 카라가 아닌 게 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건 2022년부터 느끼긴 했었는데 이제 점점 우리가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지점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약간 활동가들이 그냥 삼삼오 모여서 요새 좀 이상하다.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냥 이런 얘기를 하다가 조직 문화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자발적으로 조직 문화에 대한 스터디를 시작했어요. 저는 편의상 직원이라고 부릅니다만 공식적으로 직원이란 단어를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거나 잘 안 쓰시는 것 같긴 합니다. 저는 그냥 청취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게 카라가 아니고 다른 데면 그냥 직원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직원들은 상급자를 빼놓은 대화방들을 종종 키우는데 거기에서 요즘 이게 이상해라는 말이 예전보다 좀 더 빈번하게 올라온다는 걸 감지했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끼리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합의에 이르렀다. 네. 그래서 뭐라 하셨다고요? 스터디? 네. 그래서 조직 문화에 대한 스터디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뭐 처음에 한 뭐 3명 정도 모여서 다른 이제 뭐 NGO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뭐 기업들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를 좀 이제 공부를 해봤어요. 그러다가 우리도 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3명도 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쟤네 4명도 그 고민을 하고 있대. 같이 하자. 아 그렇죠. 그렇게 돼서 뭐 한 7명이 모여서 우리 책을 읽자. 그래가지고 조직 문화 관련된 책을 읽고. 별것도 아니고 그냥 그냥 동아리였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리고 뭐 조직 문화 약간 스타트업 중에 조직 문화가 좋은 이제 스타트업이 오려는 유튜브 영상을 다 같이 보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이렇고 뭐 우리가 이런 책을 읽었는데 이 책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활동가들한테 공지해서 우리 이 책을 같이 읽어보자. 하고 이제 몇 월 며칠 날 그러면 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거니까 와라.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약간 그런 독서 모임 이런 것도 해보고 약간 그런 모임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제가 가장 이해 못하는 자세 중에 하나죠. 인생에. 지금 여기까지 이제 자괄적으로 하셨다는 거. 그냥 이 회사가 좋아서 사는 사람이 아니면 그런 선택을 못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스트레스 푸는 건 술로 해도 되고 집에서 회사 뒷담을 까도 되고 하는데 회사가 이래서 마음에 안 드니 잘 될 방법을 공부해보자. 라는 솔루션을 낸다는 건 내가 여기 계속 여기 있을 거야. 라고 마음 먹은 사람 아니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계속 이 공부를 하면서 아 나 카라 사랑하네. 그런 거 짜증나죠. 맨날 욕했지만 나는 사실. 평생 들춰보지 않았던 진심을 확인할 때 나의. 나는 카라를 사랑했네. 많이 사랑했네. 네. 그래서 이제 스터디도 하고 이랬는데 결국은 저희가 스터디를 계속 하고 이런다면서 사측에 방해도 좀 있었어요. 스터디를 못하게 해요? 네. 뭐. 위화감 들게 한다. 네. 위화감 들. 다른 활동가들에게 위화감을 들게 한다는 이유로. 갑이 공부를 해? 이런 거예요. 공부는 각자 해라. 니네 모여서 공부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게 돌아가시면 우리법 연구회를 검색해보세요. 거의 똑같은 일입니다. 여러분들과. 아무튼. 네. 그리고 팀장들이 있는 방에 각자의 프로젝트를만 잘해라. 회사의. 회사라고 저도 표현할게요. 회사의 운영이나 뭐 이런 거에 관여하지 말아라. 이런 공지가 올라오기도 하고. 친해지지 마라. 네. 그래요. 회사에 관여하셨어요? 네. 관여하지. 일하는데. 아니. 근데 카라의 문화 자체가 굉장히 운영이 와. 모든 활동가들이 수평적으로 관여하는 문화였어요. 옛날부터? 옛날부터.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 이러니까 저희가 더 오기가 생기는 거죠. 이미 난 카라를 사랑한다는 걸 자각해버렸는 걸. 아. 그렇죠.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직문화를 개선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조직문화 개선을 우리가 하고 싶어서 이런 방안을 낸들 지금 이 운영진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겠구나. 이 조직문화 공부하는 것조차 방해하는데 우리가 그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안까지 내면 기절초풍하겠네. 이러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낼 힘을 가져야 되겠다. 뭐 디테일은 하나도 말씀 안 해주셨지만 그 정도까지 왔으면 이미 수직적 구조가 공고해진 상황이라는 걸 예상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보통 위에서 아래 내려다볼 때 너네 모이지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원칙적으로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가 수직적으로 변화하는 조직에서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디테일은 잠시 후에 들어보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노조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노조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참 저희는 공부를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아닌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원래 저 간단한 거 보는 애한테 그거 보지 말라 그러면 하드코로 넘어가게 되겠죠. 노조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네. 노조를 공부하기 시작해서 노동법도 노동법 내에서 노조법도 막. 출력해서. 뭔 소리야 말이면서 막 출력해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아 정말요? 네. 막 이제 공부하고 다른 노조에 대한 참여연대가 노조를 만들면서 유튜브에 올렸던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 영상도 다 같이 보면서 아 참여연대는 저렇게 했구나 이런 것도 공부하고. 뭐 여러 케이스를 공부하면서 이제 노조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굉장히 어설퍼가지고. 이미 6월 달에 스터디를 할 때 사측은 그걸 알았더라고요. 사내 지하에 저희 문을. 작년 6월. 네. 문을 꽉 닫고 노동법 출력한 걸 같이 공부하고 했는데 문을 잘 닫았으니까 아무도 모르겠는데. 근데 사내에서 그걸 한 거죠. 저희는 퇴근 시간 이후에. 근데 그 출력물을 누가 복사기에 그대로 놔가지고 그걸 누가 보기도 하고. 그리고 사측 측근과 친한 사람한테. 하자고 하고. 같이 하자고. 노조 같이 하자고 얘기했다가. 다 그대로 다 이제. 귀에 다 들어갔죠. 귀에 다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알려지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말하고 만들려고 했잖아요. 저희 노조 만들게요라고 말하자. 뭐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노조를 만들. 저희는 사실 노조를 만드는 과정을 임순례 이사님과 상의할 계획도 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분은 이제 잠시 후에 등장하고요. 왜냐하면 이 극에서는 빌런에 가까우시기 때문에. 일단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조직화에서도 이건 중급 단계 지식이기 때문에. 들키지 마라. 보완 지켜라. 그런데 첫 장을 복사하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좋은 건데 할래 이러면서. 그냥 라떼를 권하듯. 모두 이렇게 더들고 다닌 수준이면. 공부 같이 하자. 이러면서. 이제 네이버 노조 처음 만났을 때. 우리 방송에서 들었던 그 중요한 이유.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더 공부를 하고 들어갔으면. 보안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걸 알았겠지만. 네이버는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사측이 아무런 준비도 못하고 당해서. 사측 노조도 못 만들고. 단일 노조도 허용하고. 다 밀리고 시작했는데. 그렇죠. 망했는데 어떡해요. 지금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래도 다행히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고. 여러 이제 선배. 그 먼저 노조를 만든 선배 단체들을 찾아가서. 여기서 먼저라는 건 동물권 행동 단체들. 동물권 단체는 지금 노조를 유지하고 있는 단체가 없고요. 그러니까 다 안 됐잖아요. 다 안 됐고. 다른 시민단체 중에 노조를 먼저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신 분들께 찾아가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고.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약간 상담 같은 걸 좀 했어요. 근데 거기서 약간 이건 케이스가 복잡하고. 니네가 좀 힘들 것 같으니. 민주노총의 도움을 받아보면 어떻겠느냐라는 권유를 해주셨어요. 초보들이니까 뭐 상위노조가. 뭔지 알 바 아니죠. 그래서 민주노총 그거 무서운 거 아니야. 맞아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도 사실 그중에 하나였고. 당연하죠. 네. 그래서. 지금의 하세요 알겠지만 민주노총은 무섭다기보다는 무기력하다 알지만. 아무튼 그땐 모르죠. 그래서 우리끼리. 근데 우리끼리 하는 거는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때도 들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럼 가서 상담을 해보자 이래서 이제 가서 상담을 하게 됐고. 상담 과정에서 저희 임순례 이사님한테 가서 상담. 뭐 이렇게. 의논할 거예요 이랬더니 시끄럽다며. 그렇죠. 가긴 어딜 가냐면. 알려주셨어요. 바보들이 왔구나. 사측하고 평화롭게 얘기해보겠대. 노조 만들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다행히 이제 그건 이제 스톱이 됐고. 그래서 이제 생긴 지 1년이 된 건가요? 1년 돼가네요. 저희가 민주노총을 처음 찾아간 게 작년 7월이고. 7월 이맘때네요. 네 이맘때리고. 그리고 저희가 처음 사측한테 교섭 공문을 보낸 게 작년 11월 10일입니다. 그럼 이제 반년이 넘어갑니다. 생긴 지 그것밖에 안 된 거예요. 근데 생기고 나서 지금 이제 대외활동도 하시니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어서 노조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노조의 노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사연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는 건데. 기자들은 이제 제가 적어도 얘기 들어본 바 얼마 이렇게 찾아보고. 포기했습니다. 너무 어렵다며. 왜냐하면 일이 너무 많다 여기. 하나씩 하나씩만 보죠. 비정규직이 늘어났다는 주장이 노조에게서 나왔는데. 비정규직이 얼마나 어느 기간 동안 정상적이지 못하게 늘어난 건가요? 누가 설명해 주실래요? 최민경 사무장님. 네. 이거 제가 수치를 다 적어오지 못했는데. 일단은 카라가 파주에 있는 더봄센터. 그러니까 서울에 지금 더불어순센터가 하나 있고 파주에 더봄센터가 하나 있는데. 파주에 센터는 뭐하는 데입니까? 그냥 보통 동물들이 있는 데인가요? 네. 파주에 있는 센터가 주로 구조된 동물들을 보호하는, 치료하고 보호하는 공간이고. 서울에 이제 주로 정책팀이나 이런 캠페인 팀들이 주로 거기서 근무를 하는데. 파주에 더봄센터가 있기 전에는 서울에 더불어순센터만 있을 때 대체로 다 정규직 활동가였습니다. 입사할 때 다만 3개월의 수습기간은 있었지만. 그건 뭐. 네. 특별히 비정규직을 따로 채용하지는 않았어요. 프로젝트 인력이라든가 특수한 경우는 있잖아요. 출산휴가를 간다거나 이런 특수한 사유가 있는. 그럴 때 필요할 수 있죠. 그런 거 외에 상시 필요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적은 없었고. 그런데 상시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시작했어요? 네. 최근 이제 3년 전부터 서울 더불어순센터에서는 사실 그런 사실도 잘 몰랐어요. 파주에 있는 더봄센터 직원들을 하나 둘 비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기 시작한 거죠. 상주하시는 분들. 그러면은 사실상 이제 큰 회사의 본사 역할을 하는 헤드쿼터일 텐데 거기다가 안 알려주고 필드에다가 비정규직을 채용했다? 네. 뭐 채용 공고에는 사실 이제 뭐 1년 계약직 6개월 계약직 이렇게 나갔겠지만. 저희 뭐 직원들이 그거를 채용 공고를 상시 체크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식으로 채용이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주. 노자도 몰랐으니까. 네. 그리고 그게 뭐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했지. 그 파주에 있는 활동가들을 전반적으로 비정규직으로 바꿔나가고 있었어요. 채용 자체를. 업무가 늘어나서 친규 채용을 더 하는데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채용한 게 아니라. 원래 정규직으로 있었던 TO들까지도 비정규직으로 바꿨다? 네. 맞습니다. 그건 그냥 비용 줄이려고 한 건데. 네. 왜요? 후원이 줄었나요? 그 시기에? 그렇진 않고요. 오히려 최근 3년 사이에 카라 후원금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었던 시기인데. 도움 말씀. 동물권 행동 단체들은 판데믹 때 후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네. 후원이 많이 늘었는데 비정규직을 늘리는 건 나쁘죠? 그렇죠. 그랬다는 거죠?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비정규직 활동가들이 이만큼 늘어났다는 것도 저희가 조직 문화를 공부하고 노조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문제점들을 좀 더 명확하게 체크를 해보자 하면서 파악이 된 거였고. 개념을 알아야 문제가 모르니까. 그 전까지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파악을 사실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노조를 만들고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사측의 주장은 작년도에 사실 카라에서 동물을 대형 구조로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동물이 일시적으로 갑자기 많이 구조가 되면서 그 동물을 돌보는 직원이 당연히 추가로 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이 인력이 얼마나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비정규직 채용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설명을 초재일간 많이 하셨었는데. 돈으로 상상해보면 좀 뻔하게 파회가 가능한 것이 동물을 어떻게 구조하고 얼마 동안 데리고 있고 우리의 캐파는 어느 정도인지 누구보다 우리나라에서 잘 알고 있을 단체가 갑자기 마구잡이란다만 이런 뜻을 써야죠. 마구잡이로 많은 동물들을 데리고 온다는 건 그만큼 많은 사람들한테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홍보를 더해서 후원을 더 받겠다는 것밖에 없고 그러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후원을 더 받으면 준비 안 된 상태니까 동물들한테도 안 좋은데 사람들을 그만큼 늘릴 생각이 없다는 건 후원이 더 늘어난 상태에서 비정규직을 더 늘리면 실제로 단체에 남는 돈만 많아지니까 순수익만 늘어나니까 그게 더 자연스러운 해석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도 맞지 않아요. 그 대형구조 하기 전부터 이미 비정규직을 계속 확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설명조차도 사실은 정확하지가 않은 거죠. 그런 변명조차도. 사측에서 구조 때문에 비정규직을 어쩔 수 없이 채용했다는 것도 구조를 대규모로 하기 전부터 이미 비정규직 채용을 계속 늘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여튼 이 과정만으로는 하나의 분명한 결론은 나오는 것 같아요. 동물들한테 안 좋습니다. 맞습니다.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갑자기 되게 많은 동물들이 들어온다. 맞습니다. 동일한 캐파 부실한 실력에서. 아 좋습니다. 뭘 걱정하시고 계세요. 30분 지나버렸어요. 광고 빨리 듣고 오겠습니다. 과일 먹을 거였으면 양치는 이따 하지 그랬어. 어? 왜? 맛있는데 과일? 방금 이따 끈 거 아니야? 이가 막 시리고 혀가 마비돼서 과일 맛을 못 느낄 텐데. 아 요즘 치약 모르는구나. 자연 유래 성분만으로 만들어서 입안을 자극하지 않거든. 오 요즘 치약은 다 그래? 아니 요즘 치약만 그렇지. 요즘 치약. 하루 3번 자연으로 만든 치약. 성분부터 효과까지. 안심 치약. 요즘 치약. 오랜만에 엄마 보고 왔더니 마음이 짠하더라고. 허리도 많이 굽어지고 주름살은 어찌 그리 많이 늘었대. 그래도 전에는 머리 수춘 많았었는데. 지금 그마저도 휑한 느낌인 거야. 엄마. 아들이 잘 챙겨드리진 못해서 죄송해요. 이제부턴 그 중 하나만이라도 제가 챙겨볼게요. 그, 그거 있잖아요. 그거.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휴무 전하, 선대부터 내려오던 그 방식 그대로이옵니다. 8시간 넘게 달여 냈느냐? 네. 8시간 넘게 달인 후 10분씩 4번 김을 빼고 불순물을 제거하였습니다. 음, 맛이 좋구나. 어매매맛게 진상해도 괜찮은 게냐? 네. 남녀노소 누구나 드실 수 있도록 오랜 연구 끝에 나온 한방차이옵니다. 좋구나. 이 한방차를 떠상화라 명하노라. 현대인에 맞춘 프리미엄 한방차. 더욱 쌍화.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 데이즈.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잠깐 광고하러 건조해서 들어왔습니다. 뿅. 주변에서 흔하게 만나게 되는 생리대 유목민. 유목민 정말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마트의 섹션에 가면 있는 브랜드가 거기서 거기예요. 거기서 거기죠. 근데 그걸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래요? 보통은 행사를 따라가죠. 1 플러스 1을 하는가. 그걸 하면 이해가 되고요. 네. 그런데 또 굉장히 따지시는 분들도 많아요. 당연합니다. 생각보다 아시잖아요. 굉장히 질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다는 것을. 생리대는 비슷비슷하니 아무거나 쌀 때 쟁여놓자는 이제 그만.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쟁여놓고 쓰는 편인데 네. 이거 싼 거 쟁여놓으면 그 불쾌함이 있어요. 내가 지금 쓸 게 이거밖에 없다는. 아, 아, 아. 그죠, 그죠, 그죠. 볼펜 같은 걸 쓸 때는 비슷한 거예요. 내가 이걸 왜 샀지라고 생각하면서 다양한 속옷을 사는 거랑 비슷한 기분이 그렇죠. 정확히 비슷합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 테스트 독일 더마 테스트가 완료가 됐고요. 친환경 식물성 섬유 인증도 되어 있습니다. 수출을 노리는 기업이라는 뜻이죠. 100% 국내 생산의 생리대 언제까지 그래요? 타사 대비 품질 대비 여전히 너무도 합리적인 가격이고요. 당연합니다. 중형, 대형, 롱라이너, 오버나이트, 드림핏, 입는 생리대까지 다양한 라인업이 있습니다. 소재로는 유기농 코튼까지 골라보실 수 있고요. 당신의 최종 목적지는 29 데이즈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XS몰에 있고요. 저희가 이제 고객분들이 오버나이트나 입는 패턴을 요구한다는 얘기를 하고 사장님이 이걸 실제로 발매하는 데까지 한 3년 걸렸던 것 같아요. 개발은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필요하거나 내가 셀렉션이 부족해서 이것도 만들어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후기 게시판도 괜찮고 29 데이즈 카카오톡 채널도 괜찮습니다. 괜히 요청해보세요. 탐폰이나 컵은 안 만드냐? 저 정말로 그럼 쟁여놓으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중에 저녁 먹을 때 한번 설득해보겄습니다. 근데 그건 5년도 걸릴 수 있을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공장에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다른 공장이니까. 아무튼 29 데이즈는 이 일을 빨리 접을 생각이 없다는 뜻이에요. 많은 라인업을 기대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슈를 얘기할 게 너무 많아서 빨리빨리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노조 요구사항에 민주적 조직 운영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러면 기자들이 아무도 안 본다고요. 무슨 영혼 없는 소린가.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 돼요. 저희가 이제 이거 관련해서 문제 삼고 있는 게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세 가지구나. 조직 운영이 민주적이지 않은 것과 전진경 대표가 올해 총회를 거치지도 않고 이사회에서 셀프연임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그 동물학대 사건이 저희가 제일 크게 문제 삼았던 사건인데요. 이 동물학대 사건부터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이 동물학대 사건은 지금은 대기발령 상태인데 이 사건이 폭로되기 전에 센터장, 더범센터의 센터장 그러니까 더범센터를 총... 그 파주센터의 총책임자인 모 국장이 있는데 그 모 국장이 2018년도에 동물학대로 한 차례 동물폭행으로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상 동물학대가 인정되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동물폭행으로 한 차례 징계를 받은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사내 징계입니까? 사내 징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승진하셨네? 네. 그 이후로도 계속 동물폭행을 해오고 있었고 계속 하시는데? 네. 그런데 전진경 대표가 대표가 되고 나서 현재의 대표 동물관운동 카라의 전진경 대표를 말씀하신다. 네. 현재의 대표가 대표로 선출되고 나서 입양팀의 팀장이었던 이 모 국장이 카라네의 제일 큰 팀인 돌봄팀 현재는 사회화 행동팀이라는 이름인데 사회화 행동팀 팀장을 겸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센터장 대행 센터장 공석일 때 센터장 대행이 되고 그 다음에 센터장으로 고속 승진했다 이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대표가 바뀐 다음에 동물폭행 전력이 있는 사원이 고속 승진했다. 네. 맞습니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데 이 이 모 국장이 굉장히 동물한테도 폭력을 가하지만 사람한테도 좀 폭력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활동가들이 이 사람한테 반대 의견을 내거나 아니면 행동을 저지하는 데 굉장히 공포를 느끼고 이제 못하게 분위기가 되어 있었거든요. 처음에 이제 들어갈 때 설명해 주셨던 회사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게 뭐 이런 디테일이군요. 네. 그런데 이분은 약간 카라의 전체 분위기와는 약간 상반되는 분위기는 했어요. 옛날부터. 어쨌든 이제 이 분이 계속 이제 그런 폭행을 하고 활동가들도 괴롭히고 이런 이제 행동들을 자주 하다가 이제 노조가 생겼으니 이거를 말할 힘이 저희가 생겼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교섭자리에서 이런 사실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증거를 가져와라. 라고 했죠. 사측이? 네. 사측이. 그래서 우리가 증거는 줄 수 없고 계속 이 문제제기에 대해서 무시하며 언론에 알리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저희가 증거를 안 보여주는 게 아니라 못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했나봐요. 그래서 해라. 경찰이 또 신고해라. 약간 이러는 거예요. 뭐예요. 덫을 놓으셨다는 거예요? 증거 없는 척하다가. 아니요. 없는 척하지 않았어요. 없는 척하지 않고. 어디다 뒀더라? 증거는 있다고 확실히 얘기했습니다. 저희는. 네. 그래서 그렇다면 하고. 깔림 까라. 계속 까셨다. 네. 깠죠.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폭로를 하게 됐고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피해 동물이 40마리 이상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만이니까 그 이상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동물이 폭행을 당했고. 그러니까 안 들키고 안 옷 났으면 이런 습관은 고쳐지지 않거든요. 맞아요. 사실이라면. 네. 제가 실제로 목격한 사례도 있고요. 주 회장님이. 네. 그런데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모든 활동가가 자유롭지는 못하기는 해요. 그분이 그런 행동을 할 때 모두 다 방관자였고 무서워서 그 행동을 막지 못했고. 그런데 왜 무서워했을까요? 무서워요. 왜 못 들이받았을까요? 저를 예로 들자면 어땠냐면 그만하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그걸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소리를 막 지르면서 네가 그러면 얘를 더 팰 거야. 왜? 그냥 끝나게 냅두지 않으면 얘는 더 맞아. 네가 그럴수록 나는 더 흥분해서 얘를 더 때릴 거야.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고. 그러니까 뭐 이런 폭력과 관련된 고약한 습관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다만 절차가 살아있는 조직이면 징계를 더 주거나 면직을 하거나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고속 승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 2018년에 징계당할 당시에는 그래서 면직이 됐었어요. 그런데 1년 만에 다시 팀장으로 복귀했고 이제 그 이후로 고속 승진을 하게 되었죠. 저는 그 이유가 알고 싶은 거예요. 대표도 이 사람이 폭행 징계를 당한 사실은 당연히 알고 있었고. 동물보호단체가 왜 이런 전력이 있다는 걸 뻔히 알고 있는 사람에게 높은 자리를 주었나. 그러면 그 자리를 준 것 때문에 누군가가 얻어가는 게 있을 거예요. 저는 그게 알고 싶은 거예요. 비정규직 양산에 가장 크게 활약한 사람이 이 이모 국장. 센터장이 직원 채용의 방식을 정하는 힘까지 가지고 있다고 확인하셨습니까? 실제로 이분의 의사대로 모든 채용이 진행되고 모든 재계약이 진행되고 그렇게 보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본동을 하고 있었어요. 전원이 모여 있는 게 있다. 왜냐하면 공공연하게 그분께 소위 말하면 찍히면 재계약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스토리보드상 앞뒤가 틀리진 않거든요. 본사에 본사라고 저는 편의상칭하겠습니다. 본사에 있는 직원들도 회사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는 보통 회사의 분위기가 수직구조화가 공고해졌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보통 비정규직을 많이 늘리는 과정이 필수고 비정규직을 많이 늘려놓으면 자기가 파리 목숨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윗사람들한테 좀 더 서서히 기게 된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회사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 실력자가 필요한 상부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여기까지 스토리가 맞기 때문에 다만 확인을 하고 싶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요. 언론사의 기자들은 본인들이 안 궁금했을 수도 있지만 궁금해서 열심히 취재를 했어도 보통 뉴스에서 나갈 때는 10초 나가니까 그냥 폭행한 사람이 있었던다. 이 정도만 나가고 카라의 후원회원 떨어지고 그냥 이 정도로 다였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노동 문제하고 연관이 있었다는 얘기고 지금의 대표가 셀프 연입을 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원래 대표는 총회에서 선출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게 재신임일 경우에도 선출에 준하게 되어야 되는 게 사실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재신임이지. 그렇죠. 그런데 올해 총회에서 대표가 올해 임기가 끝났었거든요. 그런데 전진경 대표가 올해 3년 임기가 끝나고 올해 총회에서 재신임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걸 이사회에서 그냥 만장일치로 통과하고 총회에서 선출은커녕 공지도 하지 않았어요. 재신임이 되었다는. 본 절차는 총회에서 끝나게 돼 있는데 그 본 절차를 스킵해버리고 이사회는 교황 뽑듯이 만장일치를 해버렸다. 그러면 이사들을 본인 편에 맞는 사람으로 바꾸는 작업도 했을 수 있겠네요? 정답입니다. 그랬어요? 네. 그럼 본인한테 반대하는 이사는 그동안 밀어내는 과정이 있었습니까? 21년에 전진경 대표가 처음으로 대표로 선출되는데요. 이 선출되는 과정도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그 이사진들은 공동대표. 그 정관에 동무권 행동 카르는 3인의 공동대표제를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정관에? 네. 지금 한 분인데? 네. 그런데 이제 그 대표. 다른 대표를 할 사람이 없다라는 이유로 임순례 대표가 굉장히 오랫동안 단독대표를 했었어요. 전임 대표입니다. 전임 대표죠. 여러분이 아는 그 여망을. 네. 리틀 포레스트 임순례 감독입니다. 임순례 감독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단독대표를 하셨고 그래서 임순례 대표에서 이 다음 대표가 선출될 때는 꼭 공동대표제를 하자 이런 의견을 이사들이 냈고 그거를 임순례 대표와 전진경 당시 상임이사는 반대했어요. 하지만 이제 이사회에 반대한 그러니까 공동대표제로 원하는 이사가 다수였기 때문에 이사회에서는 공동대표 중에 1인으로 전진경 대표를 추천한다라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원래 정관에 맞게 대표가 3인이어야 되는데 그중에 한 사람으로서 현 대표를 추천한다. 그랬으면 그 다음 절차는 나머지 두 명을 더 뽑는 일인데 그게 생략됐고 현재까지 생략된 상태고 지금 한 사람 남아있는 대표가 또다시 대표가 되었다. 두 명의 대표를 더 추가하지 않고. 그래서 그 당시에 임순례 대표가 그냥 전진경 단독대표로 전진경 대표 단독대표로 총회의 그냥 이사회에서 결의된 안건과 다른 안건. 그러니까 굉장히 약간 몇 글자 다른 거지만 굉장히 크게 뜻은 다른 단독대표로 안건을 올렸고 그게 이제 총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정관에 어긋나는 안건을 올렸다. 네. 그리고 그러면서 정관을 수정해요. 일단 그러니까 파울은 파울인 거예요. 정관에 맞지 않게 공동대표인데 단독대표로 안건을 올려서 통과시켰으면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잘못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처리한 다음에 정관을 바꿨다. 공동대표라는 말을 없앴나요? 공동대표를 1인 이상 3인 이하로 한다라고 고쳤어요. 그럼 1인이 공동대표라는 건 자웅동체예요? 그렇게 수정하셔가지고. 네. 그렇게 수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사들도 다 내보내요. 그때. 1인 대표로 반대했던 이사들. 무슨 절차? 절차 뭔가 밟았을 거 아니에요? 네. 징계 이사들 한 분은 페이스북에 카라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카라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라고. 아, 그래서? 네. 해임. 네. 하고 다른 분은 다른 카라와 사이가 안 좋은 다른 단체 집회에 참가했다라는 이유로 해임. 죄송합니다. 이 말을 할 때 저 굉장히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저도 대의원으로 참여했었고 저도 거기에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었어요. 정말 너무 부끄럽고 너무 후회가 되는 일이지만. 모를 땐 참아 안 보여요. 그렇죠? 네. 아, 정말. 네. 죄송합니다. 아까 대충 그림은 이해가 됐어요. 그게 몇 년도예요? 그게 21년도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대표가 바뀐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전임 대표와 지금의 대표, 셀프 연임하셨다고 하는 그 후임 대표 간에 합의가 없었으면. 그렇죠. 이렇게 그 심란하게 일을 처리를 결국은 이제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인 것 같은데 그렇게 처리를 성공하지 못하셨을 거거든요. 네. 당연합니다. 지금 이걸 먼저 여쭤봐야 되겠네요. 제가 리틀 포레스트를 못 봐가지고. 아무튼 이분이 유명한 영화감독이시라는 건 아, 아, 아니다. 네. 이분이 최근에 이제 뭐랄까 그냥 난 노조가 싫어 이런 느낌의 발언을 소셜에 하셨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은 제가 좀 요새 많이 회피하고 있어요. 그 글을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투쟁 부장님의 말씀.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임감독님에게 기대하는 게 굉장히 많았고 임감독님 어쨌든 사회에서 하시는 역할들이나 하시는 행보들이 굉장히 진보적이고. 대박 존경받아요. 저희도 다 존경했었어요. 기사 봐요. 찾아보면. 카나가 임순예 대표. 영화가 삶을 바꾸듯 동물에 대한 인식도 바뀌길 바란다. 중입당한 개들을 봤던 어릴 때 기억이 삶을 바꿨다. 그러니까 어릴 때 노동과 관련된 기억이 없으신 거예요. 일단 지금까지 봤을 때는. 저희 내부에도 임감독님을 너무 존경해서 동물권에 관심을 가진 활동가들이 너무 많고 임감독님을 보고 입사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제가 조직문화 개선하는 뭔가를 했을 때 설문을 한 번 했었는데 임감독님 파워가 확실히 내부에 굉장히 강하고. 본인도 카라 활동가셨고 대표를 11년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랬었는데 이제 지금 소셜 활동을 하시는 것들은 어쨌든 개인적인 활동이시긴 하지만. 정확히 뭐라고 하셨어요? 그 읽기 싫은 거 한번 읽어주실 수 있어요? 저도 읽기 싫어서요. 제가 좀 조금 이제 읽기가 힘든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놨는데. 그럼 저를 주시면 제가 읽어드릴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단 이제 뭐 작년까지 웃으며 같이 일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던 단체에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조직되며 갑자기 분위기가 180도 돌변했다. 이제 60여 명이 넘는 활동가가 있고 NGO 특성상 운영체계나 조직문화 급여가 활동과 복지 수준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수는 있는데. 이제 뭐 이런 관리 방법 차이에서 생겨나는 고충과 갈등이 없을 리 없지만. 민주노총의 지회에 소속 활동가들이 나타나서 너무 큰 문제가 생겼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같이 계속 하시는 것들이 소위 공대위, 저희를 지금 외부에서 도와주고 계시는 시민, 카라. 그러니까 뭐 민변의 변호사들이나 계시더라고요. 카라노조를 돕는. 네, 정상화를 위해서 공동대책위원회가 있으신데 그분들의 태도가 의아하다. 대책을 세우려면 문제의 본질을 알아야 하고 핵심을 알려면 의사나 전임 대표인 나나 전진영 대표가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어찌 단 한 번의 면담을 요청하지 않는지. 이런 게 약간. 답은 다 나오네요. 본인이 하실 수 있는 건데. 그게 전형적이라서 해석. 아무 문제가 없던 단체에. 내가 보기엔 좋은 상황이었다. 대표 입장에서 좋은 상황이었다. 그것은 후원이 늘어난 것일 수도 있고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일 수도 있죠. 더 좋아진 재무제표라면 더더욱 설득력이 높습니다. 민주노총 산하의 노조가 조직되며 라는 말은 나는 평생 민주노총이 싫었다. 혹은 노동운동이 싫었다라는 걸 자백하시는 거고요. 고충과 갈등이 없을 리 없지만 이라는 말은 나한테 문제를 제기하는 건 개기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어른들의 일반적인 태도죠. 문제의 본질을 알아야 하는데 핵심을 알려면 대표인 나한테 말하면 된다. 조직에 대한 소유욕이 있을 때 보통 하는 말이죠. 11년간 헌신하다가 소유욕이 생길 수도 있어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 혼나야죠. 원래 혼나는 거 받아들이긴 힘듭니다. 동영받는 영화감독이라도. 이해는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러면 보자고요. 제가 얘기했던 아무 문제가 없던 단체에 들어가 있던 아무 문제가 없던 단체의 아무 문제 중에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으로는 상습적으로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상습적으로 동물을 폭행해왔던 직원의 고속 승진이 있고 현 대표의 정관을 어긴 것으로 보이는 셀프 연임이 있고 그다음에 골드바는 뭐예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여기서 떨어져 나가요. 많은 언론인들이. 갑자기 걔 얘기하다 골드바? 이게 사실 골드바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실버바? 탈세 방조. 탈세 방조라고 주장한 이건 되게 심각한 단어인데요. 설명해 주세요.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한데 이 부분들을 저희가 좀 복합적으로 같이 공론화를 했던 주제인데요. 탈세 방조는 일단 카라가 구조한 동물들이 워낙 많다 보니. 그리고 국내에는 여전히 이제 어리고 품종이 있는 펫숍에서 소위 이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동물들이 선호되다 보니 여러 현장에서 구조된 동물들이 사실 입양 가는데 한계가 있고. 그래서 동물 단체들이 데리고 있는 이 동물들을 다 입양을 못 보내면 사실 이제 평생 끌어넣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 순종견이 아닌 친구라든가 나이가 많은 친구들 뭐 이제 신체 조건이 다른 개고양이랑 다른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보통.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히 이제 해외 입양이라는 루트를 통해서 국내에서 구조된 동물들이 많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카라도 이제 이런 해외 입양을 통해서 동물들을 입양을 많이 보내게 됐고 이거를 이제 카라에서 자체적으로 해외를 보내지 않고 해외에 설립되어 있는 또 다른 이제 비영리 단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절차도 있고. 또 그쪽에서의 어떤 그 홍보를 통해서 입양을 보낼 수 있는 그 인력도 필요하니까요. 네. 그런데 그 업체 업체라는 말을 그분이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그 단체. 그 단체를 통해서 저희 구조동물을 보낼 때 그 단체도 이 동물을 받는 데 있어서 비용을 청구를 하게 되죠. 그럼 돈을 주면 되는데 금을 달려보냈나요? 아 이 금은 또 좀 다른 문제인데. 빨리 가주세요. 네. 그때 이제 그 카라에서 비용을 낼 때 그 단체의 법인 통장으로 비용을 내지 않고 알 수 없는 개인들에게 그러니까 저희가 구조한 동물을 해외 입양 보내는데 필요한 비용들 뭐 훈련비라든가 이동비라든가 이 비용들을 그쪽에서 청구를 하면 저희가 지출을 할 때 개인 통장으로 그 돈들을 입금을 한 거예요. 여러 해 동안. 자 봅시다. 단체 대 단체로 동물을 해외로 보내는 걸 했는데 돈이 오가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렇죠. 일은 단체 대 단체로 했는데 돈은 단체에서 개인한테 갔다? 네. 는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자료를 확보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여러 명이요? 네. 아주 다수의 사람들에게 나눠서 돈이 지급이 됐어요. 개인은 뭐 명의는 뭐예요?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단체에서 지금 나오는 입장은. 해외 단체. 네. 해외 단체인데 한국의 지금 지사라고 해야 될까요? 한국에서 활동하는 단체가 법인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때 해외에도 인력이 있어서 해외 동물을 받아서 새로운 가족을 찾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네. 그런데 그럴 거면 그건 카라도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좀 지금에 와서는 안타깝긴 한데 저희가 전적으로 다른 단체에 이걸 의존해서 하다 보니. 여튼 한국에도 있어요. 네. 그래서 같은 이름으로 미국과 한국의 법인이 설립되어 있고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두 법인이. 카라에 돈이 전달된 곳이. 네. 맞습니다. 개인이. 네. 그런데 이 법인. 어쨌든 여기가 다 법인인데 법인 통장이나 혹은 대표자 명의의 통장이 아닌 개인의 통장으로 여러 차례 카라에서 수년 동안 계속해서 돈을 입금을 해온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법률 검토를 했을 때 그 업체는 탈세임이 명확하고 카라는 이것을 일시적으로 몰랐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장기간 동안 이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카라는 그 특정 단체의 탈세를 방조해온 혐의가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영역을 맡기는 하청업체로서 다른 업체에 돈을 보낸다면 원청업체는 하청 법인에다가 돈을 직접 주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쭉 있어야 세금 낼 때 좀 더 유리하잖아요. 정직하게 일을 많이 하고 돈을 정기업과를 많이 발생시켰다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개인한테 돈을 줬을 때는 돈을 준 쪽 입장에서는 그렇게 신나는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법인세를 아낄 수 있는 걸 굳이 손해를 봐가면서 개인한테 돈을 줬으니까. 그래서 그 돈 준 걸 우리나라에서 개인들한테 영역 맡기듯이 주민등록번호 알아놓고 국세청에 신고라도 하고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국세청에 제대로 신고는 돼 있는 건가요?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워낙에 나눠서 지금 입금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투명하게 됐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 개인들 입장에서는 이걸 만약에 그냥 돈을 받아놓고 신고가 딱히 해당 국가의 세법에 시스템에 안 했다. 그랬으면 그냥 꽁돈일 수도 있는 건데. 보통 그렇게 돈 거래가 자주 이루어지면 그 돈 거래 말고 다른 돈 거래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건 보통 국세청이 들여다보고 싶거든요. 근데 아직 골드바 얘기는 안 나왔어요. 네. 골드바는 사실 탈세랑은 관계는 없고요. 저희가 이 탈세 방조 혐의를 보면서부터 후원금이 과연 정말 투명하게 운영은 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됐고 그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거예요. 이 부분은.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후원금을 이용해서 금 10돈을 두 차례 구입한 걸 알게 됐고요. 10돈? 네. 각각 한 400만 원 정도의 금을 두 차례 구입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어떤 후원금을 운영할 때 저희가 외근을 하면 커피 한 잔을 사 먹는 것도 내규에 의해서 그 금액과 목적을 분명히 하고 다 지출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카라 정도 되는 범치의 조직이면. 당연한 거죠. 후원금이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을 거라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 급에서. 근데 카라가 금을 뭐하러 샀을까요? 저희는 사실 내막은 알 수 없고 직원들은 전혀 알 수 없는 고액의 금 구입을 동물단체에서 금을 구입할 사실 업무상 구입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동물들 돌잔치 해준다고 해도 이상해요. 그래서 이제 그 결제한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되면서 문제 제기를 했고 후원금으로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금을 두 번이나 구입을 했냐 이걸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고. 대표 측은 뭐랍니까? 사측의 입장은 권고사직으로 내보낸 두 명의 직원에게 위로금 차원에서 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저희 내부에서는 그분들이 권고사직으로 나갔다는 사실조차 몰랐고. 그리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금이 지급됐다는 건 당연히 몰랐고. 지급됐대요?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사측의 주장은. 사측은 그래서 무엇을. 아직 최종 확인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금은 이미 누군가에게 갖고 실물이 지금 있는 게 아닌 이상 그냥 사측의 주장만 지금 남아있을 뿐인데 사측이나 임순례 감독님은 무엇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시냐면 결국 이 금은 내가 가져간 게 아닌데 뭐가 문제냐. 누군가에게 이 카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고생한 사람이 나가는 과정에서 기념품조로 주었다라는 표현도 쓰시거든요. 기념품하고 위로금으로 준 것이다. 카라에서 퇴사할 땐 금을 준단다. 저희도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나도 퇴사하면 금을 받을 수 있고 기념품으로 우리는 금을 주는 곳에 다니고 있나봐. 이렇게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그럼 나도 곧 400만 원짜리 금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권고사직 되신 분들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었어요. 나도 줘 골드빵. 그러니까 못 받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직원들은 없죠. 다른 권고사직한 사람한테는 그런 받은. 그러니까 그 사측은 관행에 따라서 줬다고 하지만 그런 관행은 사가라 내에 존재하지 않고 어떤 지출 근거도 없어요. 답이 그거잖아요. 관행에 따라서 금을 지급했다. 아니 첨산 거 아니냐. 지금부터 관행을 만들겠다. 아름답지 않느냐. 권고사직했을 때 선물 받으신 분이 계시대요. 샴푸 세트. 다른 직원들은. 안에 금 들었는지 열어보라 그래요. 그런데 사측에서 지금 금을 지급했다는 그 두 분도 사실 소위 사측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들이고 지금 그분들이 받으신 게 맞다면 그런 점에서도 어떻게 보면 선택적으로 지급했다라는. 그렇다면 이건 지금 시작 단계네요. 아 그러는데요. 노조가 생긴 지 이제 8개월 정도밖에 안 됐고 조합원이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걸리고 한 주제에 되게 성공적으로 조직은 안착됐더군요. 그러니까 조합원이 많으면 힘이 생기잖아요. 힘이 생기면 장부를 뒤져볼 권리도 생기고. 그럼 이제 뒤져보다 보면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노조의 유추에 의하면 이 거대한 조직의 힘이 한 곳으로 자꾸 집중되기 시작하는데 한 곳으로 집중된 힘은 견제가 적을 때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짓을 하니까 뒤져보면 뭐가 나오지 않을까 하고 뒤져봤더니 금을 샀네 정도까지 지금 따라온 거예요. 제가 첫발이라고 하는 게 뒤지면 더 나올 것 같다는 본능적인 느낌이 있어서 아 이렇게 연결되는군요. 이해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는 동물보호활동가들을 만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죠? 잘 울고 불안정합니다. 잘 우는 거 맞아요? 하필 울보 두 명이 왔어요. 저희 개 모셨잖아요. 지회장님. 우리 개도 표정이 울 것 같은 표정인데 우리 개 시그니처거든요. 가만히 기분 좋을 때도 우는 것 같은 표정이. 근데 그 비슷한 표정의 활동가들한테 인사를 하고 데리고 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조울이신가? 이러면서. 근데 그만큼 좀 뭐랄까요? 인간사회에서 때가 덜 묻은 분들이 이 일을 NGO 많이 하십니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노조의 노도 모르죠. 그런 분들이 지금 첫발을 뗐는데 벌써 이 정도의 일들이 발견됐다는 사실 정도가 나온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노조도 없고 다른 견제장치도 없는데 민주적인 운영 시스템도 갖춰지지 않은 동물권 활동 단체들이 더 걱정이죠. 카라보다 훨씬. 카라의 이야기를 하는 건 카라가 가장 건강하지 못한 조직이라 그런 게 아니고 카라가 가장 건강해지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조직이라 저한테도 귀에 들어왔기 때문에 모신 겁니다. 처음 준비한 거에 40%도 얘기를 못했습니다. 한 시간 더 계세요. 다음 주에 다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굳이 들어올 필요 없지만 신입사원은 FM이라서 건조에디터가 다시 들어와 있고요. 자꾸 등장하죠. 자주 뵐 거예요. 다음 주에는 제가 오랫동안 생각했던 코너가 있습니다. 데이터 언앨러시스. 데이터 분석. 이런 거죠. 뭐 이렇게 달래? 근데 새로운 게스트를 모시기가 아직 겁이 납니다. 용기를 내요. 이미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새 코너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똑바로 살겠다고 약속드렸잖아요. 다음 주에는 똑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라노동조합 분들과 나머지가 더 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뭔가요? 내부에서 조직이 견제도 하고 노동운동도 열심히 일어나고 이런 조직이면 오히려 후원하는 데 걱정을 덜 하시는 게 맞다. 엄청 그렇죠. 네. 노조 없는 데 후원할 거예요? 있는 데 후원할 거예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죠. 일단 내가 응원하고 싶은 일을 똑바로 하고 있는가? 그 구성원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네. 혹은 그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또 중요한 것이고 또 그런 이슈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라면 노동 이슈도 함께 고려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동물권과 노동권은 대충 좋은 커플입니다. 보수경제지가 본능적으로 잘 내놓는 네토릭이 있습니다. 저 쟁의 행위를 하는 직원들은 자기 일을 사랑하지도 않고 애사심도 없고 일을 똑바로 하는 사람들도 아닐 거야. 애사심이 있으면 노조를 왜 만들어야 퇴사를 하죠. 애사심이 없으면 퇴사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주에 다시 만나뵙도록 하죠. 555회 그것은 알기 싫다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입사원과 유피디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